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세원아. 네? 세원아 애들 존나 잘해. 이거 나이 쿵푸다 진다. 야, 세원아 형은 울스타멤버 뒷보러 간다? 네. 오케이, 야. 아, 스타트 1등 못 잡았다. 잠깐만, 일단 끝까지 넘겨줘도 돼요. 일단, 이 쪽밖에는 일단 보내주자. 어쩔 수 없다. 아, 일단 제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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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게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방금 무쇠병이었어요. 무쇠요. 네. 막아드리고요. 나이스! 나이스! 탭, 탭, 탭. 빨리 제게, 빨리 제게, 빨리 제게. 중간중간중간중간. 오케이, 그렇지! 힙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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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, 가. 들어가, 들어가. 응, 집으로 가. 응, 임지원 바닷 입수해. 응, 제주도로 입수해. 응, 쓰고. 응, 어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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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나있고. 어깨, 어깨, 어깨 나있고. 어깨, 나도 막해. 나도 막해. 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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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고. 응, 못가? 응, 못가? 응, 대가리? 응, 못가? 형님,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. 오케이. 컴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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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원. 응, 대가리. 응, 빠졌어. 응 부들부들 응 대가리 대꿀 대꿀씨꿀 벌꿀 말꿀 빈지우 끔빈인제끼 응 빠져 응 부들부들 응 부들부들 응 못 지나가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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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또 빠졌어 응 못지나가? 응 현재 3분 다 돼가? 비켜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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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리? 어 안 돼 들어가 응 못지나가? 형님 한번 보내드릴까요? 아 보내지마 보내지마 나 구경하고 있을게 지나가서 부들부들한 모습 보고있어요 뭐하세요 임지호씨 형님 빨리 들어가줘요 응 아니야 안지나가? 응 안지나가 아하하하 하아 벌써 한숨씩 쭉 뭐하냐 얘 빨리 안지나가고 아니 이렇게 한줄로 서있으면 어떻게 떨어져 어어어 안 떨어져 이 사람들 아니 계속 못 떨어져. 5분까지 박아 5분까지 박아 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오케오케 천천히 나가서 한바퀴들 이렇게 뚫리면 발로 이겨줘 예에 얘 이것도 못끼냐 내가 잘패하는거야 진짜로 내가 잘패해야지 박잠만 존나 7년 넘었는데 내가 잘패해야지 야 한시간은 가겠다 진짜 꼬리낼게 그냥 루즈해진다 꼬리낼게 이 위에꺼 재원이 안면이야 재원이 어우 좋다 오케이 아 이거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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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막자 당했어 한 번 당했어 이거 이거 티코트 코인 티코트 코인사람 지금 전부다 해골로와 해골로 해골로 3명아 3명 해골로 3명 이거 내 어프로 쭈르렀어 내 어프로 쭈르렀어 막자 먼저 보낼게 응 맞았어 내가 지나갈게 지나갈게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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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어 내가 비켜줄게 오케이 불쌍 쓰고 지나간다 오케이 확인 오우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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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재원이 못하는데 왜이렇게 못하냐 많이 못하는데 이건 좀 실망인데 뭐 못하는데 무슨 자신감이지 그래도와 그래도와 아 그 집앞면 일로와 집앞아 일로와 집앞아 일로와 저 파 파 파 바야 파랗코끼리 옆에 쓸거 옆에 쓰고 아 뒷구 안보고 있구나 어 비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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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대로 오케이 나이스 이번엔 실패 이거 오른 방향으로 렉 줘 렉 줘 렉 주면 돼 렉 아이스 야 나 진짜 실패하면서 달리는데 못따라와 애들 아 이거 저기 임재원 뭐하냐 쟤 개 못하는데 야 이거 서로가 서로한테 랩프로 된다고 신호를 줘 좋아좋아 끝났어 쟤 어딨냐 저 오네 그래도 열심히 오긴 오네 오케이 콜 나이스 ㅅㅂ 진짜 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존나해 개빡쳤어 흑뒀 Preis 형 어때요? 평소에 적이었던 애들 lump이 같은 팀이니깐 아 저거 Terms 오늘의 행복한 막자야 야 진짜 행복한 막자 모드야 형 인재훈 저 분 진지하게 욕했다는데 어 지금 욕하고 낱녔었어 으으으으으으오 헤헤헤 allies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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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야 한판 일단 한 번 욕인데 아니 원래 카트라인드가 공포게임이였던데? 공포게임이래 일단 먼저 간다 인지원 조심해 오 무서웠잖아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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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서 서 서 일단 서 내가 쳐낼까? 수영할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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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겼어 그냥 이겼어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나 이겼어 야 담배 좀 그만 펴라 씨발 웃다가 나 랭마워 안 되는거면 나 이해를 하겠는데 야 나도 랭마워 아 형 형 왜이래 형 야 나이스 아 웃다가 땀나 야 다 일로와 다 일로와 찌바랑 다 일로와 아까 다시 가자 이거 로드 일로와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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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아아 쟤 안날리는데? 야 손 났다 손 났다 안 움직인다 손 났다 손 났어 손 났어 손 났어 손 났어 아니 그니까 뭐 아까 전에 뭐 막장사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더만 지금 아주 부들부들하고 난리 났네 서 서 서 서 서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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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까 막장하고 싶다며 엠지윤씨 왜이렇게 부들부들하시지 이게 평근데 테칸이 형이 막 막 쉽게 피해 다니니까 쉬운줄 안다고 이게 그니까 내가 내가 잘 피하는거야 진짜로 그런데 다른사람들이 막 보고 쉬워보니까 한다니까 따라하고 근데 으 안되지 어 어 뭐야 뭐야 벌써 다 돌았네 6연승이지 에이 야 저거 안전하게 또 거기 가자 아 치겠다 응 그니까 이제 너무 말퍼리팀 맞지말고 여기가 안전빵이다니까 아까처럼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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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일없어 진짜 우리 어 안진다니까요 형님 이거 형이 실수만 하면 앉아요 여기가 오케이 아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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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어 아 아 다음번에 이긴했는데 그렇지 가자 가자 신발 쏘지마 어디있어 뭐야 해보겠어 오른쪽 오른쪽 나 오른쪽 나 오른쪽 나 오른쪽 오케이 됐어 됐어 도망갈게 아이씨 다시 다와봐 지금 찌바랑 로드를 업 아 왜 계속 뭐치냐 이거 아 땅동동 먼저 보낸다 먼저 보낸다 다음의 경고 2회야 벌써 다음의 경고 2회야 벌써 먼저 보낸다 다음의 경고 2회야 벌써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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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막아야돼 이거 맞 보낼게 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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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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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오른쪽 오른쪽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 마지막이다 마지막 제대로 막아 이거 안타니까 나가있어 좀 한번 한명필수도 있어 오케이 맞았어 지리키 빨리 탄다 지리키준비 지리키준비준비준비 지리키준비준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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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끝났다 게임 끝 게임 끝 게임 끝 게임 끝 게임 끝 야 지른 게임 캐리 지렸다 와 위험했다 이거 조금 위험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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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처음에 그냥 미사일 쏠래 나 왼쪽으로 빠질게 아 아 야 나 바로 왼쪽으로 빠질 테니까 미사일 다 쏴 알았지 야 왼쪽으로 빠질게 왼쪽으로 바로 바로 왼쪽 빠졌어 쌍 미사일 한 번 더 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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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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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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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바닥콘키리 개꿀 끝났어 야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망했어 잭게 도망갈게 형 이거 끝났어 형 지금께만 타면 돼 내가 못하겠게 지금께 흠흠흠 나 이맨 랭킹 1등이었어 걱정마 형 형 가요 여기서 그냥 막을게 아 끝났네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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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 지민이 못하겠어 끝났어 나 이맨 예전에 랭킹 1등이었어 응 못가 응 못가 응 반대편에 있어 응 멀었어 좀 기다려줘요 매너있어 응 매너없어 응 매너같은 소리 똥같은 소리하고 있어 막창호두에 매너가 어딨어 아하 씨 이발 와 이거 뭐야 아 거의 캐릭 와 이거 절음인 수준이야 진짜로 아 응 끝났어 1분 6초 컷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생스 타라인에 최고 마무리 지리고 모지고 레딧고 좋아요 8연승 자 7판 남았다 가자 야 근데 얘들아 내가 진짜 잘 피하는 거구나 네 그죠 야 이거 찌바랑 나랑 말파이트 하자 아 찌바랑 나랑 로드랑 흘러시자 트래퍼 걸고 찌바 일로와 찌바 일로와 찌바 일로와 나 이맨 먹은 줄 알아 딱딱딱스 딱스 딱스 근데 오늘 4명 있으면 더 좋은데 틈이 있어가지고 다면이 듣고있나 듣고있으면 저거 뭐야 살짝 뒤로와봐요 살짝 뒤로 어 듣고있네 요 사이로 써봐 사이사이사이사이사 오케 딱맞다 와아 야 이거 못지나간다 형 이거 어떡해요 보낼게 지나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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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줘 비켜줘 아 깨비 얘 지금 그냥 버냅시다 얘 보낼게 보낼게 먼저 해 얘 두번째 마켓인데 잘해야돼 이거 내 두번째 마켓 그냥 베냅시다 영어 너도가 베냅시다 보냅시다 보냅시다 이거 만약에 도ㄷ 들어가실때 핑큰색 목색병으로 돌침 나 나 나 나 나 나 됐어 나와봐 나와봐 나 살짝 나오고 아 형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쪽으로 그냥 도착하면 된다니까 다 나오지 말고 아니 근데 지름길에서 한번 쌍꺼기하면 끝났는데 이거 이것만 잘 막아야돼 마지막이야 형 형 형 그냥 이거 저희 믿고 로드 왼쪽으로 로드 왼쪽으로 컴온 컴온 테칸님 컴온 컴온 그리고 테칸 형 검은색 배치랑 검은색 배치로 돌진하세요 오른쪽 두명 있는대로 돌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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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 위험했다 개쫓았어 야 지냈다 물쇠야 잘했어 개쫓았어 나 진짜 위험했다 이거 물쇠병이 너무 멋있어요 고마워요 물쇠 오빠 너무 멋있어 하하하하하 야 그리고 정현이 또 한 대 이거 끝나고 아 그 분이요 정현이 또 벌칙시키자 야 정현이 있으면 윤석석발 한번 걸어라 해볼게 형이 길 해볼게 알겠어요 로드 너 숨 좀 마이크 떼어보시오 지금 왔나 아니 기다려봐 이거 지바랑 로드 다시 먼저 보낼게 아니 그냥 뭐해 일자로 저 일자로 아 일자로 저 일자로 이렇게 나가봐 그냥 가네 그냥 가네 비껴줘 야 텔코 안걸렸지 근데 지냈기 안간다 괜찮아 괜찮아 텔코 안걸렸지 텔코 안걸렸어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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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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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로 일자로 그니까 어 내 기준 왼쪽으로 뒤에도 사선 사선 다있어 사선 사선 아이 씨 텔코 좀 비켜줘 비켜줘 텔코 좀 비켜줘 비켜줘 텔코 좀 비켜줘 텔코 좀 비켜줘 텔코 좀 비켜주고 아 아 이거 바로 막았어야지 뒤에서 됐어 탔다 탔다 아니 tai 아 아 아쉬워 아 아후 씨 아니 아니 이겼어 어 아니 내가 막을거니까 이겼던 막았어 막았어 끝났다 아아 제발 지냈기 못하게 해 지냈기 못하게 이겼어x2 이겼어x3 끝x2 아 커트 나이스 나이스 아 좀 불안했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아 불안했다 이맵이 좀 위험해요 원래 어 나이스 나이스 나 불안한 매트 지금 다 보내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야 좀 위험했다 이거 12연승 바로 꺼내자 11연승 가자 아 씨 밀어줄게 밀어줄게요 밀어줘 어 아니다 아니다 밀어줘 으응 안 튕겼어 야 이거 밀지마 야 이거 한번만 밀어야 돼 이거 안 밀려 나 차가 느려 너네보다 차가 느려갖고 안 돼 내 차 왜이렇게 빠르네 이거 어 재경겟 나 이기면 재경겟 나 치면 재경겟 아니 나 치면 재경겟 아냐 같이 써야 같이 써야 나이스 나이스 어 아이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최대한 멀리 쬐야돼 어 응 응 뒤있어 어 헉 했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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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ом 셌다 드림기 다 써 엣소 오케이 오케이 자유 주 vic 왼쪽 오른쪽 아우 여깄다. 너무 셌다. 나 하필 왜 이렇게 울망한거야? 아 이거 위험한데? 기다려봐. 마지막 꽃 막아야겠는데? 기다려봐 이거 여기 한번 가야겠다. 여기 한번 가야겠다. 보내야돼 이거 먼저 뭐 기다릴거야? 가운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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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 기다려봐 먼저 와야되요 이거 이 많아 안가? 박스 박스 나이스 박스 박스 나도 박스 아 잠깐만 아 여기 택탈이 형 수 있어 다 못왔어 택탈이 형 임퍼스 임퍼스 이겼는데? 이겼다 이겼다 아 다행이다 제발 임퍼스 act 아 이거 이렇게 안 막혀? 아 좀 불안했어 나이스 나이스 야 먼저 부스 쓰고 오라 해가지고 부스 쓰고 갔는데 안타시더라 부스 하나 더 썼어야하네 이거 자꾸 마지막 부스 한번 더 질렀어야하는데 안쥐 내 판 나왔어 내 판 나왔어 뭐 두명이야 말도안대로 판단했다가 두드러가자 오케이 다일로와 다일로 뭐 두명이 없어 두명 어떻게 막아기가 나 거기서 조심해 처방이 어 뭐야 찌바 쳤어 이거를 한번더 한번더 무새 토르네이도 샷 드렸고 자 쬐게 점프하고 나서 막아줘 여기 떨어지고 막자 없어? 욕하기 싫은데 같이올때 그냥 정면 정면 물세 한번 더 토르르르르르네이도 샷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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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성했고 오케이 가자 오라운드 앤 아니 형들 왜 이렇게 막 자르지 않냐? 근데 저사람 부서주밖에 안타는구나 여깄다 그냥 지르자 허리 안 돼? 끝났어? 야 끝났어 끝났어 육승에서 막 자리고 이런건 아니냐? 수방! 나이스 형! 아아아 나 외쳐 나 외쳐 토르네이더 샷 돼야돼 토! 토르네이더 샷! 안동했고 오케이 리타는 아니다 으흐흠 리타는 아니지만 12연승이야 세판남았다 일단 나 무조건 지름길 탔게 위에 일단 점프존 두명 형 점점 탈거죠? 어 점점 탈거야 야 이거 인쿠스 다 지냈던데 이거? 아 이거 형 틈네벡 조심해 틈네벡 조심해 다 해보고 싶다 안전하게 갈게 그냥 이거 이거는 그냥 점점으로 너네를 믿어야돼 이거 이거는 그냥 점점으로 너네를 믿어야돼 이거 응 로저 니가 여기여기 두명 우려박자 형 여기 나 지금 지능기 못났어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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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나 지능기 어떻게 타더라? 혼자 못하가지고 벌이 줄어들었네 로저 니가 로저 니가 여기여기 어? 아니 아니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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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왼쪽 점점 아니 아 그럼 내가 그 때 여기서 내가 이렇게 뒤로 갔다 실수 많으면 안되는데 이거? 아 찌바가 찌바가 부서져 찌바가 부서져 찌바가 부서져 아 거기여기 서있어 사이로 오케이 아 여기여기야 태울거야 아 이겼어 이겼어 뭐야 이겼네 뭐야 이겼는데 이겼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이겼어 이겼어 태칸이 형이 잘 달려 슬기 잘 타고 있어 찌바가 뭐해 찌바가 여기서 뭐해 찌바가 뭐해 찌바가 뭐해 어어 오우쉣 오우쉣 야 이거 클라는데 이거 어 클라라 그래 클라라요? 클라라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왜 뭉쳐와 흠 흠 기다려봐 기다려봐 형 이거 움직임 좀 해봐요 형 앞에서 꼬당 좀 부려봐 찌바 야야 찌바 니가 쳐내차에 찌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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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아 그냥 오지 그냥 왔어야 됐어 이거 아 아깝이 기다려봐 이거 아 어떡하냐 아냐 찌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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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버려 거리버려 야 여행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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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흠 이겼어 와아 나이스 와아 야 내가 형이 왼쪽 탄기 잘했다 이거 진짜 와 침 잘됐다 이거 어어 그냥 빨리 잘 갔다 이거 나도 눈치쌓아 잘해야 되네 13 맨승 와 2판남았어 사막해야되구 사막해야되어쩨 사막해야되그 사막해야될거 같은데 사막해야될거 같은데 야 울렁울렁하면 될거 같은데 형도 이 맵 이기기 힘들더라 이거 잠깐만 이거 그 밑에 동굴 있잖아 동굴 내리막길 동굴 거기 한 명 있어야 돼 그리고 오르막길 오르막길 타는데 있잖아 거기도 한 명 있어야 돼 네 어 물새병 앞에 그쪽에 오르막길 한 명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지나서 여기 밑에 여기도 위에 한 명 있어야 되고 여긴 제가 갈게요 물새가 여기 있고 여기 떨어지는 곳 여기도 한 명 있어야 돼 여기 아니 지름길 위주로 가 여기 내가 갈게 차 돌았는데 뭐하냐 나 지름길 탄다 인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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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끝났다 이거 오케이 나이스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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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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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뭐 무기는 아니죠 사람이 무기는 없어 오케이 나 한번 간다 토르네이도 샷 뭐하는 거야 저거 토르네이도 샷 그 뭔데 그거는 박자키즈 1인입니다 아 그래 존나 웃겨 오르죠 오르죠 토르네이도 샷 한 블러 더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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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새 오른쪽 오 뭐야 왜 이리와 우지 이리와 야 뒤로 왔는데 러노 형 저기 가만히 서 있는데 곧 와요 아 내 오른쪽 이랬잖아 아 그니까 갑자기 다 땡는데 이거 일단 먼저 보낼게 저 끄시오 형 형 형 집게 타 타야돼 지름게 타야돼 어 지름게 타고 있어 넥만 안날려 오르죠 오르죠 뒤에 이 코스 이 코스 이 코스 됐어 나이스 이겼어 이겼어 아 됐어 완벽한 눈치 싸움 막판이다 막판 끝났어 이거 시발 마지막이 뭐하지는데 마지막 그거 해야지 놀이티비 그거 이게 속도 줄이는 이유가 다 있다니깐요 눈치 싸움 해야돼요 진짜로 러너랑 막자 올스타일 러너랑 달리는 러너랑 같이 눈치 싸움을 해야돼 진짜로 막판이라서 진짜 신중해야돼 이거 나 이거 이거 돼 이게 인지원 마이크 소리도 이거 가자 유교장 가자 유교장이 제일 낫다 가자 뭐..뭐라 해보자 어 이게 아싸리 나 어 지면 지는거고 그래 해보자 자신있게 해 그냥 가자 빠꾸옵자 가자 남자랑 막.. 막자는 감각이지 보여준다 어차피 뭘 해도 불안해 사실 나 인지원 인지원 마이크 껐어 그냥 이제 집중하려고 막판 뭐.. 저서 빌드 아는데 아냐아냐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거 이거 떨어지는 구간 여기 박아야돼 한 명 알지? 어 제가 가고있어 제가 가고있어요 어 오케이 아 떨어진거야 여기 간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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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타고도 떨어진대 막자 그렇지 이거 이해했다 충분히 나 지른길 어레 아니 아니 이재아라 아 인컷서 인컷서 일컷서 40 아 KSH 1032 저사람 저 설계 들어가는거봐 아우야 나 이거 아우야 괜찮아 괜찮아 중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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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임종 박았어 혼자서 나 임궜죠 먼저 보낼게 이거 지름기 탄다 아 못탔어 나 잠깐만 야 튕기 튕기 오케이 떨어진다 지금 떨어지는 것만 막자 잘해줘 맞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디로 가는지 얘기해줄게 오케이 됐어 내 오른쪽 이거 나야 아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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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있어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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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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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겼다 와 이겼다 나이스 끝 오케이 아 야 지름기 타기 존나 어려워 이거 오케이 아 임종 제주도 임소 감사합니다 생큐 수고 아 불안했다 아 불안했다 아 불안했어 진짜로 임재원씨 입소하세요 안녕 한 손 간다 둘 셋 셋 넷 여섯 여섯 머리만 빼꼼해서 10초 버티래 일곱 여덟 다홉 열 다홉 만족 와 솔직히 이 정도면 인정해줍시다 이 힘들어 솔직히 이정도면 남자